어 그 멀리업이 어디지? 어 여깄다 여깄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? 입장료 5만원? 아이씨 5만원이야? 시작하기! 어 됐다 됐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?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?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이거 깨보자 약간 점프맥 같은 느낌으로 깨면 되는 거구나 빠르게 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뭐 먹방 유튜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게임 유튜버거든요? 아 이분 보는 거 따라가자 오 따라가면 큰일날뻔했다 야 아 따라왔어요 그래서 약속은 지켰죠? 김재원 유튜버 입니다 쭉 이런 거 안 떨어집니다 그냥 쭉 가도 돼요 아 떨어지는구나 세노 세노 아차 빨리 혹시 저것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저롱하면 갑니다 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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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한다 야 겁나게 잘한다 뭐야 여기 왜 왔어? eso 어? 이 쿠 리 신 저기 올라와야지 저기로 떨어져여야 돼 저기로 떨어져야 돼 아 أو 아 제발 아니 아직도 못 계셨나요? 저 방금 시작했는데 이거 별갖 아닌 거 같은데요 다들 몇 시간 정도 걸리네 이거 1등으로 알려드릴까요? 너 1등은 너무 잘하시니까 한 23등 정도? 23등인 한 15분? 아 뭐야 15분이면 제가 5분만에 깨고 오겠습니다 머싸님 기대하시지 고요 아이템 예 건날개를 왜 타 세노 세노 생각을 하고 말해 하는거 아닙니다 15분? 뭐 나도 한 10분만에 깨주지 뭐 세노 아.. 나 자랐는데 으아아아아아악 하이씨 아.. 아 여기서 길이 어디지 아 정말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내 앞에 기신거 너무너무 Geoff하시다 뿔렁뿔렁뿔렁뿔렁 오오오오오오오오 미시면 안돼요 미시면 안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옥 다 주는거야 이런.. 다 주는.. 다 주는거야 다.. 다.. 주으는거야 먼저 도망가 제가 이래 보아도 마인크린드 점프맨 비제이였습니다 한때 예? 쏘 쏘 오오오오오오오 이...까지 왔다 많이 올라왔다 애들아 많이 올라왔다 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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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노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sorrow 아نا 진짜 억울하네 고구마 먹는 느낌이라고? 우유 먹어 이 새끼야 아 이제 올라오셨군요 아니 완전히 누가 밀었어요 자꾸 정말 어이없다라니까? 지 scalp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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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저 기다려주십쇼 아 아제라뇨 저기요 아이고 저를 사랑하시는 팬미팅분들 팬분들 반갑고요 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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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후! 어 못오시죠? 응 못오죠? 어 거기 어렵죠? 그렇게 하는거 아닌댕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댕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댕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닌댕 아하하하 자 오케이 오케이 어어 그렇게 성급하면 안댔는데 자 거기 거기 어려운데 그거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닌댕 어 어 킹마라 어 킹마라 진짜 짜아하하하하 어 뵈준거야 진정? 내가 가시라고요 빨리 어허 어허 어허하하하 저기요 언니 이사람이 나 괴롭혀 사람들이랑 놓일 레벨이 아니거든 근데 저는요 고수이기 때문에 자 셰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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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쌰! 이거 왜 떨어져? 이거 눌렀는데 시프트 아 나 진짜 자꾸 방해하시네 질투하지 마시고 님들 빨리빨리 길 길 길 자 이게 시프트가 중요하거든요 시프트가 아 정말 잘 알겠어요 대왕이 근데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? 자 여기 어려운 루트니까 저 같은 고술들만 깰 수 있으니까 님들하면 다른 루트 아아아아아아악 툭 툭 툭 툭 야호 오렌지 제도에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태초마을이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 멀리업이라고 이게 마크 올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다 디바이 하하하하하하 야 그거인 줄 알았어요 디바이 야아아아아아 어 뇨 뇨 뇨 뇨 야호 또 떨어지셨어요? 어차피 오늘까지만 시청자랑 싸우기로 했잖아 다음부터는 안 싸울 거야 2024년에는 안 싸울 거야 새해 다짐이야 아이씨 좋은 시청자들아 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아 농담 농담 난타 좀 하지 말라고 이건 좀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어 혼자 진지충이야 싸운 거 아닙니다 뭔가 크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만 싸우라고? 자꾸 시비 걸잖아 허가도 안 나 나는 떨어지는데 시비를 걸잖아 욕하지 말아요 어어 나가야겠다 다 나가 다 나가 그냥 다 나가 아 아 도배라네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안 되겠다 화내지마 화내지마 야 싸가지 없는 시기 어? 싸가지 하 새해 새해는 시청자랑 싸우지 않기 벌써부터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 한 시청자가 분탕을 쳤지만은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나의 모습 많이 발전한 거 같아 나도 이제 어른이라이까나 여기서 새해 나 와우! 이게 나야! 아 저거야? 할 수 있을까? 하지만 난 할 수 있어. 모든 길은 저를 통해서 가야됩니다. 첫 번째 우승 때는 저를 위해서였고 두 번째 우승은 명예를 위해 세 번째 우승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입니다. 아! 이 ㅅㄴ 이거 어떻게 가는 건데 도대체! 아! 진짜 어떻게 하라고 만든 거야 이거를! 야호! 야호! 대초마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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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ld you keep it down a little bit? Hey! Could you keep it down? Could you keep it down a little bit? 아! 진짜 씨! 진짜 씨! 아! 욕한 게 아닙니다. 욕 안 했습니다. 앙 기모찌! 앙 기모찌! 아! 여기 마크에 잼민이가 있어. 누가 초대한 거야 이거! 앙 앙 기모찌! 아! 누가 잼민이 초대했어 이거! 누구야! 앙 기모찌! 앙 기모찌! 아! 여기 벗어나고 싶어 여기! 여기 잼민이 있어! 다시 앙 기모찌! 아! 진짜 좀! 앙 기모찌? 아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! 앙 기모찌 탈출! 재현님 내려오지 마시고 올라가세요.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! 이거 올리 업이지! 올리 다운이 아니라! 어! 나이스! 나이스 갸르! 진짜 왜! 내가 방심하고 싶어서 방심했어! 오케이! 금 안 타! 금 안 타! 금 타예요! 뭐 금 타야 해! 재밌게 가자고? 재밌게 갔다가 떨어졌다니까! 점프를 못 하니까! 어! 좀 시비를 걸지 말고! 내가 아까 떨어졌으니까 좀 쉬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로 가겠다고 내가 말하는 거잖아!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자꾸! 재현님이 못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! 진짜 좀! 아! 진짜! 안돼! 채팅 똑바로 쳐라! 나 마지막에 봐주는 거다! 새해는 안 봐준다! 거리 안 되면 죽는 거지 뭐! 진짜 죽네?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거? 2시나 걸려? 아 왜 자꾸 시비를 거냐고 자꾸? 나 왜!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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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포기하게 일단 포기해 다음에 도전해보자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만원만 날렸네 그냥 다음에 도전해보자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